키부츠 마을과 가자도로에서 1,400대의 차량을 수거했는데 그 중에서 300대가 전소되었습니다. 여기 있는 많은 차량은 세무서에서 관리할 것이며 그 차량들은 그 침묵의 유언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. 10월 7일 안식일에 하마스의 잔인한 공격을 불타서 전소된 차량들, 수십 발의 총격을 받은 차량, 이 차들로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. 우리는 이곳에 하마스의 차량과 잘 알려진 하마스의 오토바이 50대를 수거했습니다. 이곳에서 우리의 작업은 다양합니다. 우리는 이곳에서 자카, 국가보안기관, 아이디에프, 이스라엘의 유물청과 함께 실종된 사람 찾기에 가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유괴 및 실종된 가족들이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불탄 차량들 안에 남아있는 뼈들은 DNA를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탔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리에 계신다면,